나는 누구일까요? 나는 여러분이 기쁠 때도, 슬플 때도, 행복할 때도, 하루의 시작부터, 잠자고 있는 순간까지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.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, 활기차게 운동하고,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, 언제 어디서나 대기 중이죠.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행복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는 나. 이런 나는 누구일까요? 행복을 나눕니다. 행복한 에너지 한국수력원촬영